국방과학연구소가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체와 액체의 추진기관 혼합 활용 방안 등 다양한 기술 교류 협력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과학기술의 도약을 위해 군과 산하견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체와 액체 추진기관의 혼합 활용 방안과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화 경계 체계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미래 국방혁신과 국방미전 2050을 통해 미래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첨단 전력을 증강함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을 국방 모든 분야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군의 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국방 연두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고체와 액체 추진기관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우주발사체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간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체와 액체 추진기관을 혼합해 운용하는 우주발사체가 개발될 경우 임무와 목적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와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군 경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육군 22사단을 대상으로 음원과 레이더 기술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경계 체계를 보강하고 GOP 모든 지역에 대한 감시와 감지, 통제 체계의 성능 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의 성과를 국방연구개발 발전의 씨앗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과 국방로봇 발전 방향과 첨단 항공엔진 기본 계획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강한 국방을 완성하고 이를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